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해볼것은 수... 쏠불이 되겠습니다 스펙은 대강 1200만 정도 바로 시작해볼까요 뭐 더할거 없겠지 근데 가서 스택 싸웁시다 싸우면 삼보니까 까봅시다 깃발 세워주고요 최대한 버프 다 쓰고 노트 핏살기 싹싹싹 오케이 좋았어요 돌아주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천천히 드래곤 스트라이크 바로 변신 이어주고 돌려주고 유지티 40% 유지해주고요 아 사실 여기서는 흐흐흐흐흐흫 안 때리고 더 도는게 더 좋을수도 있습니다 안전하거든요 아 썩 썩 오우 섀도우보다 빠른데 섀도우 한 1분 걸렸던거 같은데 섀도우보다 빠른데 섀도우 한 1분 걸렸던거 같은데 근데 이거 해줄게 측정해보면 알 수 있는데 여기 바이퍼는 간단합니다 구석탱이에서 그냥 맞으면서 하면은 알아서 깨집니다 알아서 서펜트가 딜 다 넣어줄겁니다 일단 좀 빠지고 이 캐릭터도 서펜트거든요 구석으로 데리고 와서 그냥 맞으면서 때려주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오케이 왔죠 그냥 맞으면서 어 이게 답이거든요 피할 수 없을 땐 뭐라 즐겨라 맞아주는거죠 오케이 아 근데 너무 많이한다 이거 오늘따라 되게 많이 나오네 자주한다 너무 오케이 옥에 내비두고요 유지트 유지해주고 안오나요 일로? 아 왼쪽으로 가야되지 오케이 다시 데리고 옵니다 빨리와주세요 오케이 왔군요 맞아죠 맞아 아 근데 구석으로 몰려야되는데 자꾸 내가 밀려나네 이게 아닌데 그렇죠 열심히 때려봐야 딜은 서펜트스쿨어다 그렇습니다 답은 뭐다 서펜트스쿨어다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뭐야 어어 야야 야야 더 날라갔나? 어 안 날라갔네 답은 뭐다? 서펜트스쿨어다 오케이 데미지 차이 어마무시하죠 오케이 자 피살게 준비합니다 자 싹 싹 싹 싹 답은 뭐다? 뭐 예를 깼죠? 어 구석 땡에서 그냥 맞아라 어어 야 한대봐 더 못 빠졌고요 이게 스턴이 걸려있어가지고 스크류로 못 빠져나왔어요 깃발 세워주고요 너틀러스 해줘서 타스 올려가지고 뒤집어왔다 어휴 위험하다 어우 다행이다 아주 센스있게 살았어 저거 야야 뭐야 왜 갑자기 죽었어 뜬금없이 다 날라갔다 버프는 없어졌습니다 하하하하 정말 뜬금없이 죽었네 어 아 왼쪽으로 있었어야 되는구나 그럼 방법이야 뭐 간단하죠 사실 뭐 피하면서 해도 되긴 하지 그렇죠 그냥 맞으면서 하는게 편하니까 맞으면서 하는거고 맞으면서 하는거고 그죠 피하면서 해도 그냥 다 할 수 있는거 어 이번건 좀 위험하다 어 오케이 위험한거 알았기 때문에 바로 죽은거죠 로틸러스로 타스 올려주고 그래도 답은 뭐다? 하하하하 그냥 구석택에서 맞으면서 하자 그게 제일 빠른것이다 또 죽었죠? 어 2데카 남았네요 아주 긴장감 좋습니다 조.. 지금 긴장감 조동중이거든요 어 어 잠시만 집중좀 해야되겠다 이거 못 깨는거 아냐 설마 잠시만 집중좀만 하겠습니다 설마 못 깰수도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하자 오른쪽이 뭔가 편하네 일단 다이스 돌려주고 안DI View 안저씨가 더би고 쓸래요 안저씨가 더 빨리 안저씨가 더 빨리 안져버려 아아.. 마이갓.. 설마.. 이 느낌 안 좋아.. 안 좋아 안 좋아.. 긴장감 조성할 때 아니었어.. 이 느낌 안 좋아.. 굉장히 안 좋아.. 스톤 한 번 걸리면 위에 떨어지고 하면 가겠는데? 긴장감 조성이냐.. 깨야지 인마.. 아.. 한 번밖에 안 넘었다.. 잘못 떨어지면 바로 가는 거다.. 안 떨어지길 바라는 수밖에 없겠는데.. 아.. 마이 갓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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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험해 위험해.. 바로 잡아? 어.. 아예 길 여유 없다.. 어이구 야야 위험했다.. 오케이.. 세 개 먹었어.. 내가 보기에 세 개 먹은 거 맞는 거 같아.. 하나.. 둘.. 세 개.. 오케.. 갓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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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. 아주 쉬웠게.. 바이퍼 수..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. 감사합니다.. 아.. 두 개.. 네..